몇 층 가세요? 8층이요, 고마워요. 아직 이혼 안 했어요? 연상우! 네가 여기 웬일이야? 미국 지사 어쩌고. 제가 먼저 물어봤잖아요. 아직 이혼 안 했어요? 너 까분다. 너 아직 철학 안 들었구나? 아직 이혼 뿐이었구나. 아쉽다. 저는 언제든지 알려 있습니다, 선배님. 헛소리도 참 한결같다. 일 보고 가. 아니, 별일 보고 가라면서요? 나 선배 따라가는 거 아닌데? 나오셨으니까, 상무님. 일찍 오셨네요. 회의 준비 다 됐어요? 네, 다 준비됐습니다. 어떻게 두 분이 같이 계십니까? 아는 사이세요? 네? 연상우 씨를 어떻게 알아요? 안 그래도 회의 전에 인사 시켜드리려고 했는데. 안녕하십니까? 봉지명 상무님. 미국 지사에서 본사 영업팀으로 발령받은 팀장 연상훈입니다. 좋은 아침! 아니,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, 원장님? 저요? 특별히 없는데요? 사모님 임신하시고 나서 쭉 저러세요. 그러고 보니까 공선생님은 아이 가졌다고 좋아하시는 거 본 적이 없네요? 내가요? 내가요? 나 속으로 무지 좋아하는데. 안 들려요? 내 넷째 희열이?